자 여기 일단 예 확보했고 여기 올라가기가 조금 여긴 근데 힘들다? 뭐야 이거 버섯은? 이 버섯은 뭐냐? 떨어질 때 있나? 한 번에? 한 번에 떨어질 때 찾아야 되는데? 한 번에 떨어질 때가 없는 것 같은데? 아 저깄다 여기군요 아따 안짤리네 진짜 넌 뭐, 이건 뭐냐? 야 이거 왜 못집어? 아 꽉 찼나 인베탈이? 음, 이벤토리가 꽉 찼다면 일단 이런 거 메탈을 바꿔주고요 염소원님, 와서 오세요 염소원님, 와서 오세요 listed 조금만 자 가 한번 한번 자 여기 버섯이 있는건 뭐야? 버섯? 버섯 따는데를 말하는건가? 아주! 아차! 아이야 아이씨 진짜 아이씨 아아이씨 에너지 에너지 금방금방 따네? 그만좀 물어라 물어보면 니가 나 사랑하는거 아니까 오케 뒤에도 있나? 아아 애들이 가슴에 당한건 뭐요? 불폭해요? 아이씨 체력 자 빨리 고쳐봐 자 빨리 고쳐봐 좋아요 좋아요 많이도 죽였다 눈이 치뻘깍게 뜨고 아이 그래픽이 좋으니까 훨씬 무서웠다 버섯지역이라는거는 버섯을 딸 수 있는지역을 가리키는거 같은데 다 따긴 다 땄어요 지금 가자 야 꼬다고 버섯들 적어갖고 뭐하지 약 같은거 만들나?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또 스테미나 스테미내와 가깝아 좋inação 가깝아 좋ул darum 맞아도 무조건 그냥 온거야 쟤네들은 오오 너와나 너와나 너무 많아 어 뭐야 뭐야 그게듯이야 오오오 오오 아 느리지만 엄청나게 강하구나 도와요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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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탬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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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오 두 명을 한 공간에 둘 수 있네 스탬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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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오케이 뭔데엄만 계속 애들이 들어왔던거였는데 다 차.. 스태미너가 다 차야지 공격이 효과를 보는 것 같애 오케! 야! 따옵샤! 탈퇴! 어? 잠시만 쟤 누구지? 뭔가 덩치 큰 녀석인데? 됐다. 다 죽었다. 아.. 아따 아씨 만해도 죽었다 진짜 근데 이거는 그거 못하네? 어? 여기 뭐 있는데? 뭐.. 아몬따이잖아? 뭐.. 아몬따이잖아? 자! 완료!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아.. 가.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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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룹 이.. 이거.. 이.. 됐다 됐다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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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터지나? 아이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죠 강렬리에 맞서오세요 도망가야겠다 나 이거 뭐하는건지 좀 볼려고 했드만 어? 도망가야겠다 이거 어 어 어 저 뭐 뭐 뭐하냐는거지 이거? 어 이거 하려면 전원을 꺼야될 것 같은데? 이 전원이이 이걸로 끄는건가? 이걸로이걸로 끄는건가 자 끄고 그리고 데드아일랜드 분위기가 아니라 데드아일랜드 후속작이에요 내가 봤을때 후속작인데 뭐 터틀릴만한거 없나 폭탄 쟤네들이 화염병으로 죽진 않을 것 같고 폭탄 폭탄으로 할만한게 없나 일단 아 얘네들 날목이 엄청 강